연합에 의지 안 따는 사람 되게 많네요 연합에 의지 유니온 한 2000정도 될라나 1959 480 480 원래 끼는 게 뭐예요 가와목은 따로 없나보네 이렇게인가 여기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템 맞추면은 또 유니옥 돌들로 하러 가야지 뭐 무슨 작이냐 아 30%죠 음 다 정해져 있군요 음 똑같네 똑같 어 에리가 유니크요? 작이 70% 작이네 어 무기류만 그래도 더 좋네 네 아 똑같아 여기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은데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네 네 많이요 좀만 더요 아 잠시만요 아 네네 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르신다 좀만 더요 한 폭만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한 개입니까 네 아 네네 얘기해보시죠 아 지금 산모기류를 먼저 맞춰두고 다 원지를 맞추려고 하는데 어디 먼저 손을 대야될지 몰라서 아 이 상태는 비슷합니다 무기를 이미 여기서 바꾸기에는 또 금액이 많이 나가서 애매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이제 17성에 에픽 추억 좋은거에 해서 나중에 유점을 바른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사오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요 네네 여기에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걸 좀 선호하긴 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오는걸로 뭐라구요 사오는걸로 해야되나요 사오는거 싫으시면은 만드셔야죠 아 아 서브가 좀 많이 시골 서브이라서 사오는거 싫으시면 만드셔야죠 그거밖에는 없죠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건가요 자기가 추억 좋은거에 만드는 면은 뭐 이제 AD하고 하면서 이제 만드셔야죠 나중에 유점 바른다고 치고 네 근데 작도 35작도 해야되니깐 손재주 85렙이 벨트도 결국에 사야되구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는 다 정해져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제 최소 100급 이상은 저는 선호하는 편이구요 아 그 다음에 AD2줄 AD2줄 어 그게 이제 17성이죠 AD는 그럼 아 돼있는거 아 아 그래서 아예 돼있는걸 사시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만드는 수 밖에 없죠 이벤트 이용해가지고 음 그 수밖에 없은거 같습니다 아 된거 같습니까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궁금한점은 없으십니까 어 궁금한거라면은 보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 보장이요 네 스템 맞추고 천천히 하세요 음 아 천천히 여기서 뭐 마력 10 더 탔다고 좋아지는거 없으니깐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링크 좀 마저 지키우시고 아 네네 아 뭐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궁금한건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오케이 에이 nog 오케이 아 예